자 이제 뭘 정리할 건가 하면 교류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가 하면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요게 없으면 교류는 공부하기에 대단히 힘듭니다. 자 요 앞은 7번이었죠. 관심도 없구만. 6번이었나요. 6번? 그럼 7번입니다. 복소수인데요. 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뭘 계산하기 위한 건가 하면 임피던스하고 전력 계산할 때 씁니다. 그래갖고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채트 R 더하기 J의 X 오음으로 놓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인데 우리가 교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나옵니다. 요걸 계산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복소수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이게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실기 문제예요. 복소수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실기 안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노후기 때문에 복소수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 공채약하니까 공무원이나 군무원을 준비를 하는데 왜 자격증 쪽에 실기 문제를 거론을 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실기에 바뀌는 추세 그리고 자격증에서 지금 필기 출제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격증이 문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추세에 따라서 공채 문제들도 기준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격증에도 이제 NCS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도입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저도 이제 NCS 부분을 저희가 수업하는 과정과정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채 시험 볼 때 지금 공기업이나 대기업 쪽은 NCS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능력 단위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을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무원이나 군무원에도 이제 NCS의 직업기초능력 단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들어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는가 하면 국업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업직 기준은 보통 기능사를 잡는데 기능사 시험 수준의 기준을 잡고 있지만 국업직 문제에 NCS를 도입해가지고 낼라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최소한 산업기사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공채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봐보니까 공채도 지금 17년이죠. 17년, 18년도부터 문제가 확실히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15년, 16년도에 나왔던 그 수준하고 17년, 18년에 나온 수준이 조금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바뀐 부분이 지금 이제 NCS가 조금 도입이 돼가지고 문제 패턴하고 포인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격증의 역량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응시 보실 때 이제 가산점 때문에 그거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정기직군을 시험 본다 하면 정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산점을 기능사도 지금은 주죠. 그렇죠? 3점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음식 기준이. 그게 바뀌면서 지금 이제 너무 변별력이 조금 거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NCS가 조금 도입돼가지고 기초능력 단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초능력 단위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수업하는 이 기초가 전기기초라는 부분이 기초이면서 실제로 전기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이걸 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전기이론하고 전기공학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공부하는 데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소수를 하면서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할 건가 하면 임피던스하고 교류 전력까지는 깊이 있게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으로 계산을 같이 하느냐까지는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뭐 할 건가 하면은 정전기하고 정자기를 조금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이나 군무원을 공부하는 분들도 대개 이제 조금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잡아보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전자유도까지 조금 들어갈 거고요. 시간이 조금 빠듯하다라고 하면은 전자유도는 이제 여러분도 본강에서 수업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복소수 부분인데 복소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면 허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허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제이 말이에요. 이 제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Y축을 나타내는 단위 백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소수부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백타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백타이 이렇게 보면 우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이라는 게 놓으면 허수 제이라는 게 놓으면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이제 각도로서 나타내면 그리드로 나타내면 90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직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 앞에서 제가 삼각함수 그 이제 직각 삼각형 4개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교류를 할 때는 그 직각 삼각형 4개가 안 외워져 있는 상태라면 교류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공부하시기가. 그래서 일단 그 직각 삼각형 4개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4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전기이론 들어갈 때 이제 교류 부분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복소수 허수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자 요게 이제 가로축이죠. 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게 가로축을 우리가 이제 횡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횡축을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실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수라고 하는 건 리얼남바만 아주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교류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는 요렇게 안 적고 그냥 아리라고 적을 겁니다. 리얼남바 이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가로축을 아리라고 적으면 아 저거는 실수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을 우리가 종축이라고 부르고요. 요 종축을 허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얼남바 해가지고 IM이라고 나타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이 삼각형 이 사분면이 나오면 RE, IM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실수하고 허수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값을 계산을 해보면 단위값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1이고 방향만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단위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수의 단위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1이 의미하는 바는 이쪽 방향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허수니까 단위가 뭐예요. 요게 J이고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부터 이제 회전을 하거든요. J까지 그러면 이제 1에서부터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백터에서 나타내는 게 도트하고 크로스하고가 있는데요. 참고로 요걸 우리가 도트라고 부릅니다. 크로스라고 하고요. 도트가 그 의미하는 바는 내적입니다. 크로스가 의미하는 바는 회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를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회전했습니까? 90도 회전한 거죠. 90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J라고 했죠. 그래서 J만큼 회전한 거예요. J만큼 회전하니까 뭐가 나와요? J가 나오죠. 그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장난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장난하는 거면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안 하겠죠. 근데 대다수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금 무시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아 저건 내 알지. 근데 이제 아는 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는 다른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건 알 것 같다 알만하지 저건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한 번 더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아는데 계산 문제를 못 푼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J에서 출발을 합니다. J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회전은 크로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얼마만큼 회전을 했습니까? 90도 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중에 자기 자신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허수라고 허깨비 숫자 이 말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얼마만큼? 90도 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J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J에서 회전을 해야 이렇게 얼마만큼? 90도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복수수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J, J를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하는 것하고 마이너스 J하고 J하고 크로스하면 1이 나온다 하는 것 이걸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계산 문제 풀어보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외우고 일단은 외우고 계시니까 안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모르는 것과 같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복수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J가 허수라고 하는 게 직각을 의미한다라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복수수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에 이제 리얼남바고 요거에 엠리얼남바입니다. 여기에 이제 임의의 점이 있어요. 요 임의의 점의 값이 A가 뭐 A, B라고 할까요? 그러면 가로로 A만큼 왔다라는 소리고 그죠? 세로로 B만큼 왔다라는 소리죠. 그죠? 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백타라고 했습니다. 복수수가 놓은 백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A, B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가로로 A만큼 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B만큼 올라가니까 뭐가 놓으더라? A가 놓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나타나는 게 실제로 어떤 걸 의미한다? 요 값은 가로를 의미하는 거죠. A 그죠? 요 값은 세로를 의미하는 건데 B인데 어떤 세로예요? 이 가로와 세로가 그죠? 직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움직인 값이 뭐다? A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몇 값 세타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요 A 값을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요 값이 실수죠. 그죠? 실수고 요 값은 헛수죠. 요렇게 나타낸다.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직각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직각자표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도 밑변의 값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과 갖다 줘 보죠. 그래서 이제 루트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크기는 그러면 이제 요걸 나타내는 방법이 직각자표계에서는 요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감수계나 극자표계나 이쪽으로 풀라 그러면 세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타의 값은 제가 삼각감수 하면서 어떻게 푼다 라고 해야 돼요. 탄젠트로 풀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아크 탄젠트에 A분의 B 그러니까 뭐다? 가로분의 세로 혹은 실수분의 허수가 되죠. 이제 그죠? 이 말은 가로 가로라는 말은 실수라는 소리죠. 요것뿐에 뭐다? 세로 허수가 됩니다. 요걸로 계산을 해요. 요게 일반적으로 3,4,5로 나타났을 때 아크 탄젠트 3분의 4의 값이 얼만가 하면 그 53.13도가 나와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53.1도 요 자체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많이 푸시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달이 끝나고 나면 두 달 과정에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 들어갈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문제하고 일단 답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신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일단 수치들이 조금 외워져 있어야 되거든. 기본 수치들이 외워져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나 응용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 수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간단한 문제들 같은 거 그냥 풀 줄 아니까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지 뭐 이렇게 안 봐.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수치들 수치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치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문제하고 답을 그냥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어떤 수치들이 나올 때 어떤 수치가 답이 되네. 그러면 문제하고 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어떤 수치들이 항상 세트로 움직이네 하는 감을 가지게 돼요. 그 감들이 일단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공채 시험은 첫 번째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자격성하고 가장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제당 1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고 답을 달고 그걸 이제 또 마킹지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검토도 해봐야 되잖아. 그 시간까지 다 허비를 하면 실제로 한 문제당 40초를 넘어가면 조금 곤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시간의 개념을 안 가지고 하시죠. 그죠? 그냥 풀 줄 알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다가는 공채 시험 보러 가면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반 할 때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스톱워치 사가지고 온라 뭐든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내 개인적인 노력이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를 우리가 정문용어로 도둑놈신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각자표결을 나타낸 다음에 내가 세타를 구했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세타에 대하여 나타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A는 절대값의 세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각자표계 혹은 극자표계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이 값은 절대값에 의해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삼각 감수계라고 합니다. 지금 복소수 가지고 여러 개로 나타내죠. 여러 개로 교류해석을 할 때 이 여러 개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수 함수 개로 나타납니다. A는 E의 J의 세타로 나타나요. 지수 함수계로 이걸로 풀 때로 우리가 가도현상 할 때 풉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각 좌표계 그 다음에 삼각 함수계 이 두 개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 두 개는 이게 안 되면 교류는 끝장입니다. 아예 풀 수가 없다는 게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 뭐하는가 하면 전학 강화 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 함수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나와야 나중에 역률을 주게 되면 역률을 넣어가지고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복소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눠주는 프린트의 제일 위에 보면 나오죠. 직각 좌표계 해가지고 나오고 극 좌표계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로 나타내는 삼각 함수 좌표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엔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주로 뭘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라스 덧셈 뺄셈 에서 주로 사용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나타날 때 이렇게 더하기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로도 나타날 수 있다? 빼기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때 이 더하기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상 이라고 부르고 빼기로 나타나는 이걸 진상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뭣도 알아야 된다? 지상이 뭔지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전력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공액 까지 알아야 됩니다. 공액이 뭐다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본문에서 할 게 많아요. 지금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기초만 말 그대로 조금 되어 있어야 본문 들어와서 혼란이 더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상 진상 이라는 부분 때문에 욕 까지 개념만 조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조 까지 가는 거고 시간 안되면 조금 어차피 본문 에서 하니까 일단 이것만 조금 잡겠습니다. 이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임피던스 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에서 처럼 깊이 있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이것만 1시간 넘어가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복소수 해석 하는 부분 에서 임피던스가 어느 수준 가니까 이게 왜 진상 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 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Z 는 R 더하기 J 의 X 오음 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R 이 뭐예요? 지금 복소수 개념으로 하니까 그죠? 당연히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저항 이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X 는 J 는 허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난다? R 이 행축 으로 나타날 거고 그죠? 여기에서 허수가 종축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각이 몇 도? 그쵸? 90도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Z가 이렇게 온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각이 여기에 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직렬로 하면 세타가 여기와요. 여기에 오기 때문에 Z분의 R로 계산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를 그런데 병렬이 되면 세타가 여기로 가요. 그래서 Z분의 X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역률을 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왜 내는가 하면 잘 틀리겠죠. 그죠? 그런데 개념을 잡고 있으면 절대 틀릴 리가 없는데 이게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보면 잘 틀리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률을 가지고 또 할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렬백렬일 때 역률을 계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NCS 형태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한전에서 한전 서류를 줄 때 R분의 X 값을 줍니다. R분의 X 가 몇 분의 몇 치다 하고 놓으거든요. 원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학강화 계산하고 극자표 넣어가지고 다 계산하거든요. 전학강화율이 얼마고 하는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발송배정 기술사들이 그걸 가지고 송배정 개통을 짜가지고 막 하고 해요. 그렇게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볼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도 공무원이나 군무원 되시면 설계하는 거 해가지고 당연히 기술사들 가지고 오면 내가 정확하게 이게 왜 이리 나왔다 이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값이고 이거 가지고 어떤 걸 계산해가지고 이 값들이 나왔다 하는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이거 수업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도 어떻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각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각도로 나타나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크기는 앞에 적힌 값은 크기의 값이고 뒤에 각도로 나오거든요 뭐 53.1도 혹은 45.48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 그걸 알아야 삼각함수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값이 역률이 얼마가 나오고 뭐가 얼마가 나오고 이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거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문제로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힌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의 r제곱 더하기 x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건 크기예요 크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도는 뭘로 구한다 아크 탄젠트의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3, 4가 되면 몇 도라고 53.1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갖고 53.1도를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3, 4, 5가 나오거든 예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안병원화가 있죠 그죠 리액턴스 x입니다 x어도 단위는 오음입니다 리액턴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xl이거든요 요 값이 xl-xc거든 그때 이제 xl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 값이 이제 오메가 l이 되고요 오메가는 교류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 각속도 라고 해요 각속도가 얼만가 하면 2파이 f입니다 자 요 자체가 시험 문제로 물어봐요 리액턴스는 단위가 뭐죠 리액턴스는 단위가 뭐냐고 오음이잖아 오음 자 야는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죠 인덕턴스는 단위가 뭐였어요 헨리죠 헨리 그래서 요걸 어떻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줘가지고요 l은 해가지고 오 헨리 요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l 해놨는데 오 오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헨리로 줬으면 이거는 뭐다 오메가 곱해가지고 오음값을 환산해줘야 된다라는 말이고 오음으로 줘버리면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자체로 바로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류애로 해석을 할 때 l하고 c가 단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안 봐버리면 어떻다 이제 혼자 헤매는 거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xc입니다 그래갖고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말은 2파이 fc분의 1이죠 요 자체로 다니는 오음입니다 근데 야는 뭐다 단위가 파라데이 혹은 패러데이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c를 요렇게 주는데 그죠 c가 뭐 5파라데이다 그럼 뭐해야 돼요 2파이 f값 곱해야 계산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c가 5옴이다 요렇게 놓으면 실제로 c라고 적혔지만 요건 뭐다 xc값이 되는거라 오케이 그래서 단위 잘 봐야 돼 단위를 회사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잘 보이셔야 돼 자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유도성 용량성 저기에선 또 진상 지상 유도성 용량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l이 나왔고 c가 나왔고 r이 있었죠 그래서 rlc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또 보자고요 요 사항에서 렉턴스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rlc가 rlc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r만의 해로입니다 r만의 해로라는 것은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에 뭐가 흐른다 ir amper라는 이제 저항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교류는 0에서 2π까지 놓읍니다 전압은 요렇게 0에서 2π까지 요건 π예요 파이는 파이는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각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도로 나타낸 뭐예요 18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나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길이나 거리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제 거리 나 길이 이걸로 나타내면 이 값 얼마예요 그렇죠 원주류로 놓으니까 3.141589 해가지고 쭉 나가지고 이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각도의 의미 두 번째 거리의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도로도 안 나타내고요 메다로도 안 나타내고 뭘로 나타낸다 라디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IR의 값은 얼만가 하면 요렇게 놓습니다 R분의 V 암페에 크기는 작은데 지금 위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널칠 때 널치잖아 같이 그렇죠 그래서 R만의 회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동의상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수업할 때 책에 있는 대로 이걸 이제 페이저 도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페이저 도로 하니까 교류해서는 이해하기가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교류 파형에 맞춰서 그리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공무원이나 교무원이 되시고 나면 자격증을 내가 따고 말고를 떠나서 자격증 공부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를 다니기 너무 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조금 다녀가지고 기능사 과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산업기사나 기사 과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기술사 과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다 듣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듣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나 군무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절대로 인강으로는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기 쪽은 좋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실강을 듣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친해져 있어야 돼요 왜 어차피 그 바닥에서 볼 거니까 좁아요 되게 좁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L만의 해로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L이 와있다 이 말이에요 볼트가 있고 요걸 이제 웜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L이라도 실제로는 무슨 L이다 XL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IL이 흐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0에서 전압은 그대로입니다 2파이까지 전압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전압을 기준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교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전압은 뭐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전기의 기준은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부하단은 전류 기준이니까 전류 기준으로 해야죠 이러면 전압하고 전압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교류에서의 위상관계가 그러면 이제 개념 잡기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흔들리고 전기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기준을 또 뭘로 두고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전압을 두고 하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을 파형에 IL을 파형에 이렇게 놓습니다 2분의 파이 해가지고 IL의 값이 XL분의 V입니다 L분의 V가 아니고 XL분의 V로 계산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0에서부터 출발하고 난 다음에 2분의 파이 늦게 전류가 출발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뭐예요 90도죠 디짐이죠 그렇죠 2분의 파이 90도 디진다 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유도성 혹은 지상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는 유도관에 가지고 매트 위에서 하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땅 위에서 유도하면 디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상 유도성 디짐 이게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땅에서 유도하면 디지니까 어디 가서 하라고 매트 위에서 하라고 자 이걸 전류 기준으로 하면 반대죠 그렇죠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압슴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고리 외우면 헷갈리니까 뭘로 외운다고 전압을 기준으로 외운다 이런 말이에요 보다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잖아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전압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가 뭔가 하면 c만의 여러분 자 보이고 c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음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말이 c지 실제로는 무슨 c다 그렇지 xc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rc가 되겠죠 그죠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형은 전압 기준으로 그립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전압은 똑같아요 근데 c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충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rc의 값은 xc분의 v가 됩니다 가면 실제로 이 값은 뭐예요 오메가 l분의 v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값은 오메가 cv로 계산을 하거든 왜 그런가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니까 그죠 요 계산 문제도 물어봐요 요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요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조금 더 고급져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물어봅니다 요걸 물어볼 때는 제일 재밌는 게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식을 털려보면 참 거시기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전압이 출발하기 전에 전류가 먼저 출발해 붙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 압섬입니다 요거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용량성 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봐봐요 0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요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온다고 플러스가 오는 거라 자 시 봐봐 요값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진상은 오케이 요렇게 파형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어떻다 진상하고 진상이 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를 하는데 요걸 페이저로 해버리면 굉장히 그 식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뭐야 이러버리거든 그래서 교류는 될 수 있으면 뭘로 하는 게 낫다 교류 파형으로서 RLC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낫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요 외에 이제 조 부분은 본문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요걸 알아야 일단 교류는 할 수 있으니까 복소수하고 요 복소수의 진상 지상이라는 말 유도성 용량성이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전기하고 정자계 그러니까 정전기하고 전자장 부분을 비교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